저희가 처음 볼 때 신발을 신고 왔잖아요. 마지막 무대에서 신발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신발을 보내시면 저에게 신기하죠. 그걸 신고 저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첫 예능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장님이 어색했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저희를 어색해하시지 않더라고요. 처음부터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우리는 맨날에 시행합니다. 어디로 갑니까 지금. 불안해. 뭐야 이거. 이거 뭐라고. 야 이거 뭐야. 뭐야 이거. 와우. 아 이거 진짜야 이거. 아. 아. 오늘 7시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을 탈 수 없습니다. 됐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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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진짜 안 버린기가. 네. 진짜로. 네. 네. 와. 렌즈 독하네. 이렇게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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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